자, 여러분 90년도의 나이트클럽으로 모시겠습니다. Are you ready?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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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들어갑니다.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. 가자! Let's go!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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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넌 나를 피해 나 생각을 하지마 늘 날 알고 있어 나의 예감은 한 번 더 틀림적이었어 나의 예감은 한 번 더 틀림적이었어 나의 예감은 한 번 더 틀림적이었어 네 옆에만 할 거 있나요 나에겐 더 이상 비수하지마 내겐 더 많은 것인 거야 가끔 날 기억해 여러분, 나에게만 너에게만 이 인간 풍경처럼 그렇게만 죽이려고 하는 나에겐 더 이상 숨을 걸어버렸어 이 인간 풍경처럼 이 인간 풍경처럼 생각해라 이거 언제나 나를 위한 바람을 잃어버렸어 가만히 생각하며 난 자꾸 말하라 차림을 해도 내가 어떻게 내게 매력이 없었을까 바람하니까 언제나 난 널 안 너의 모습에 난 한참 매력을 끊었던 거야 두 개 다 한 번씩 안아주라 두 번을 안 내 내가 벗겨진 너에게만 이 꿈이 있잖아 그렇게만 죽이려고 한 나에겐 더 이상 순연히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너에게만 이쁜 능력처럼 그렇게만 죽이려고 한 나에겐 더 이상 순연히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하나 더 이상 순연히 없어 나면 둘, 둘, 셋, 셋, 널enting 둘, 셋, 셋, 널攻略 생일 produk Actually medias, 여론 Woo 감사합니다 차곡 사건